오늘도 슈팅 연습 재미있게 찾아갈게요 림프론트 무회전 이거 괜찮았죠? 방금꺼? 살짝 무회전이 있지만은 저런식으로 찬다 이왕 인프론트 무회전은 발목을 인사이드로 차는게 아니고 인프론트로 다시 모두 들어서 스윙을 해야합니다 스윙 뒤로 갔다 앞으로 그렇지 머클이 생겼죠? 마이크를 모자에다 띕니다 그래서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나는거에요 탑수패잉이야? 뭐하는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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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자 이번에는 감자 쭉 밀어 오케 내는 손 안 나인가 쭉 하하 하하 빨리 봐